좋네, 좋네. 어? 진정 씨, 여기? 아, 죄송해요. 다들 오셨네요. 와, 이쁘다. 아유, 기다리느라고 혼났네, 아주. 아, 죄송해요. 자, 가자. 아, 너무 멀고 없다. 저거, 저거, 저거. 저거, 저거. 저거, 저거, 저거. 저거, 저거. 오신 씨, 가난한 고학생 아니었어요? 그럴 리가요? 목포에서 제일 가는 부잣집 자제입니다. 저거, 저거. 오, 이게 아니라 그림이다, 그림. 아, 진짜. 오셨습니까? 인사하십시오. 동경에서 함께 공부하는 동료들입니다. 우선 아버님께 인사부터 드리시지요. 사방님. crypto. 이 중 pieces야. 1979. 대박이. 오셨습니다. 아멘